다음은 쉽게 접하기 힘든 해외교육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근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시죠.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인종을 가리는 새 이름은 아웃. 새가 그 쨍쨍 우는 새 맞죠? 네, 맞습니다. 새들이 인종을 가립니까? 네, 최근 저희가 인종차별 문제 참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죠.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이름을 가진 새들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새 이름을 영어로 알지는 못했으니까 사실 잘 몰랐는데 얼마나 많길래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50개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 9일 CNN은 미국 사회에서 오랜 시간 불려온 인종차별주의자 이름을 딴 새 이름이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미국 외과 장인인 윌리엄 알렉산더 해먼드의 이름을 딴 해먼드의 파리잡이를 예로 들었는데요. 해먼드는 실제 자신의 연구를 위해서 살해된 원주민의 뇌를 수집하려고 한 과거가 드러나 논란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150종이나 있다. 그러면 학교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이걸 바꾸려 노력을 한다는 건데 이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민단체가 앞서 언급한 150개 목록을 확인을 하고 현재 명칭 대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류 학계 측도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내년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 권고사항을 제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데이터 도둑 해커의 영국 학교 줄줄이 폐쇄. 해커가 이제는 학교까지 공격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커 슬며시 침투해서 교묘하게 정보를 빼나가는 이들을 일컫죠. 해커가 이번에 영국 학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8일 BBC 방송은 영국 켄트 지역에 있는 학교 두 곳이 해커의 침입으로 데이터가 죄다 유출돼 학교를 폐쇄했다고 전했는데요. 서버에 침입해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등 교내의 주요 데이터들을 훔친 것도 모자라서 암호까지 걸어 학교의 접근까지 막아놓은 겁니다. 서버가 꽁꽁 묶여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두 학교 임시 폐쇄 결정을 내리고 현재는 등교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학생들 개인정보가 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학교 측은 즉각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리긴 했는데요. 그런데 더 문제는 해커가 실제 서버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빼나갔는지조차 학교 측이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 일어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죠. 해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비책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도 한번 추가로 취재해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자 수고하셨습니다.